예에이 아! 이 덴 거 어? 떨어졌는데? 예에이 이 덴거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? 오늘 핸드폰이 나와 있어 주겠지? 오우 난 너를 믿어서 그만큼 난 내 친구들을 위해 난 아무렴LIER 놈 뿐이 널래 친구에게 한국이 시켰고 그 고고 그런 만남이 It's not for 우리는 더 좋게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듯한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투은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야 잘못돼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해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자유롭게 너와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네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만나온 시간이 길어 주무질수록 넌 내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난 예감을 했었지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이 더 있었다는 걸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투은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야 넌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안아버려 했지만 난 잊지 못할 것 같아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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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ㅎㅎ ㅎㅎㅎ 오케이, 땡큐, 굿, 굿, 굿 디스컨, 디스컨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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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